그렇죠. 그런데 당연히 의심할 만한 내용이죠. 왜 그러냐면 사실은 정진석 의원의 저 사건을 배당받기 전에 법조인 대관의 정보 삭제를 요청했다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배당을 받고 나서 3월 2일에 예정돼 있던 첫 공판기를 5월 말로 넘겼단 말이죠. 그리고서 4월 중순에 실제 법조인 대관의 자기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재판을 막고 나서 그다음에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으면 그리고서 6월에 바로 변론이 종결됐어요. 변론이 종결됐다는 얘기는 판결을 언제 내린다는 걸 적어도 판사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서울중앙지법의 해명을 보면 판결 직전에 삭제 요청을 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상적으로 보면 법조인 대관 삭제 요청을 마치 안 한 것처럼 오해를 하기에 딱 좋게 해명을 내놨거든요. 그런데 4개월 전이면 직전이냐 아니냐 그거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자기한테 배당받고 나서 삭제 요청을 한 건 틀림없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제 서울중앙지법에 예를 들어서 개별 판사의 판결문 이 부분과 관련한 해명을 중앙지법이 낸 것도 이상하지만 또한 그게 상당한 오해를 불러익히도록 냈다는 건 더 이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